이번 동영상에서는 비욘드 컴페어의 좀 더 고급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비욘드 컴페어를 이용해서 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 버전이라는 것은 파일과 파일의 차이점을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일과 파일의 차이점을 기록해서 그 파일에 대한 변천사랄까 또는 역사랄까 그런 것들을 기록해놔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를 추적한다거나 또는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옛날을 돌린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게 버전 관리입니다. 또는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파일을 수정하면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런 경우에 질서를 부여해서 여러 명이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비욘드 컴페어를 이 버전 관리 시스템에 붙이는 방법, 연동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자 그럼 저는 이 Git을 예제로 해서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어떤 버전 관리를 쓰건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버전 관리 시스템에서 지원되는 여러가지 클라이언트들이 있을 건데 그 클라이언트에 연동하는 방법은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저는 Totals Git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버전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오른쪽 클릭하고 여기 Totals Gi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말고 속성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럼 여기서 Git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죠. 이걸 선택하고 여기 Settings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면 이렇게 Totals Git에 대한 세팅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Deep Viewer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External을 선택하시면 외부 디프 툴로 연결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해서 이 Beyond Compare의 디렉토리 안에 bcompare.exe 파일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Merge 툴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External을 선택하고 bcompare.exe를 선택하시면 이 Beyond Compare를 여러분의 버전 관리 시스템에 연동을 해서 이 뭔가 파일들 간의 차이점을 비교할 때 자동으로 Beyond Compare가 실행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파일의 내용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index.html이라는 이 파일을 제가 수정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이걸 한글로 바꿔볼게요. 본 디렉토리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적었죠. 자 그 다음에 윈도우 탐색기로 들어가면 이 index.html 파일이 수정됐다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뜨죠. 자 그럼 제가 이걸 커밋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깃에서 커밋을 하게 되면 각각의 파일들 간의 차이점이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서 index.html이라는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개의 파일들 간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이 Beyond Compare를 통해서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Beyond Compare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수정을 해서 뭐 점을 없앤다거나 그리고 저장을 하고 누르시면 자 이 두 개의 파일 그 여러분의 로컬 파일의 내용이 수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Beyond Compare의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3-way diff라는 것을 Merging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이 3-way Merging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거 조금 테크니컬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버전 관리를 모르시면 이해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자 여기 index.html이라는 이 파일을 제가 수정을 할 건데 그 전에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이 파일에 대해서 이 저장소에 대해서 제가 브랜치를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브랜치를 생성하는 명령을 제가 토토스 킷에서 지정을 했고요. 브랜치의 이름으로는 New Branch라고 하고 OK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브랜치가 생성이 됐고요. 저는 새로 만들어진 브랜치로 체크아웃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체크아웃을 New Branch로 체크아웃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index.html의 파일 내용을 수정을 합니다. 제가 이걸 접근불가라고 한글로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커밋을 해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일부러 컨플릭트를 일으키기 위해서 브랜치를 만들고 그 브랜치에서 서로 같은 부분을 수정을 하는 겁니다. 자 체인지원이라고 이름을 대충 적을게요. 자 정성스럽게 이름을 적을 필요는 없겠죠. 우리는 예제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방금 보셨던 이 저장소의 저장소를 체크아웃을 하겠습니다. 마스터로 체크아웃을 다시 할게요. New Branch에서 마스터로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index.html 파일을 역시 다시 한번 수정을 하면 예 forbidden이라고 저장을 하고 이것을 제가 커밋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hange2라고 이름을 적을게요. close을 하고 자 그러면 마스터 브랜치에 있는 index.html 파일이 수정이 됐고 그 마스터 브랜치에서 브랜치를 한 이 new 브랜치라고 하는 브랜치에 있는 index.html 파일도 수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두 개가 같은 지점에 수정이 되어 있죠. 같은 부분을 수정을 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자 오른쪽 클릭해서 토토 스킷에서 머징을 시도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스터 브랜치로 이 제가 만들었던 new 브랜치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다 라고 했을 때 이 new 브랜치와 마스터 브랜치가 서로 같은 내용이 수정이 됐기 때문에 컴플릭트가 일어날 겁니다. 자 OK를 누르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컴플릭트가 나타났다. 컴플릭트는 우리말로는 충돌이라는 뜻이죠. 충돌이 일어났다. 라고 메시지가 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다. 라고 나오죠. index.html 파일이요. 자 그럼 제가 다시 이 화면으로 들어가서 이 컴플릭트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가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index.html 파일이 이렇게 이렇게 경고 표시가 떠있죠. 이것은 이 토터스 킷에서 이 파일이 컴플릭트가 일어났다.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죠. 자 그럼 제가 커밋 명령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자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 이 index.html 파일이 컴플릭트가 일어났다. 라고 뜨잖아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그리고 edit.com플릭트라는 이 항목을 선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beyond compare가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리고 beyond compare가 뜰 때는 우리가 아까 봤었던 것과는 다른 화면이 뜨는 거죠. 이걸 이제 3-way diff 3-way merging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자 여기 첫 번째 파일은 base.html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일은 local.html이고요. 세 번째는 remote.html입니다. 그래서 local.html은 현재 여러분이 수정하고 있었던 브랜치 즉 마스터의 내용이죠. 여기 forbidden이라고 아까 적은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remote 브랜치라고 해서 여러분이 병합하려고 하는 대상이 되는 new 브랜치라고 하는 브랜치의 내용입니다. 이건 접근불가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의 로컬 브랜치나 그리고 여러분이 병합하려고 하는 remote 브랜치가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본 디렉토리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 디렉토리는 접근이 불가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forbidden이라는 것도 수정이 됐고 이 접근불가라고 하는 것도 수정이 됐다는 거죠. 즉 로컬과 remote의 공통의 조상은 본 디렉토리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텍스트가 적혀 있었던 파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참조해서 여러분이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서 최종적인 병합된 파일을 만드는 건데요. 그 결과가 이 밑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서로 달라진 부분 이 행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각각의 행들의 차이점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파란색이죠. 그거는 이 첫 번째 베이스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베이스의 내용이라는 뜻이고 이 각각의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각각의 색깔에 해당되는 이 내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비욘드 컴페어가 추정했을 때 가장 최종적인 결과로 추정되는 것 최종적인 결과로 추천되는 것이 제 밑에 줄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욘드 컴페어가 내부적으로 나름의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충돌란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추정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클릭하면 이 비욘드 컴페어가 제안하는 것을 여러분이 채택하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이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이 베이스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무슨 색이죠? 이게 보라색인가요? 이 보라색을 선택하시면 이 보라색에 해당되는 여기 있는 리모트의 내용이 채택이 된다라는 뜻인 거죠. 아니면 이 중에 어떤 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이 직접 이 내용을 이렇게 수정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베이스가 선택됐고 이걸 누르면 리모트가 선택이 되고 여기 있는 느낌표를 누르면 여기 있는 컴플릭트가 났었던 부분을 여러분이 처리했다 라는 것을 비욘드 컴페어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각각의 버전들 간의 차이점들을 잘 파악해서 그 맥락에 맞게 최종적인 결과를 이 밑에 있는 파일에다가 반영을 하면 그 반영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 그것은 인덱스점 HTML이라고 하는 우리 워킹 트리에 반영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저장을 했으면 여기 있는 이 파일에 대해서 오른쪽 클릭하고 리졸블드를 하게 되면 이 컴플릭트를 수정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커밋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윈도우와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비교 도구인 비욘드 컴페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